차카오 해업에 위치한 마우진 주민 대부분이 바다에 의존해 산다 새벽에 나갔던 배는 삼치가 만선이다 전부 낚시로 잡았다 4, 5kg짜리 한 마리는 우리 돈으로 천 원 정도 마우진은 고기잡이 외에도 부소라고 불리는 해남으로 유명하다 작업에 나서는 부소를 따라 나갔다 바다와 만나는 강에는 벌써 많은 배가 작업 중이다 그는 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평생 바닷속을 삶의 터전으로 잠수를 하고 있단다 20m의 물속에서 맨손으로 펄을 헤쳐나가며 조개를 잡아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3시간 만에 작업을 마치고 올라왔다 오늘 잡은 조개는 10kg, 우리 돈으로 3만 원 정도다 아들은 갓 잡은 조개를 아버지에게 먼저 건넨다 잠수부는 아들이 함께 있어 더욱 든든하다 하루 생활비만큼만 잡는다는 그에게 욕심이란 없어 보였다 저는 여유가 아픈 가게도 그의 상자에 따라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양식을 아들끼리 밥을 먹자 한글자막 by 한효정